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시내 교회 관련 시설은 모두 5곳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 방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도 있었고, 방역에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교회 신도들이 교육시설 안에서 각자 준비해온 간식을 먹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해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최근 예배 참석 인원을 기존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에 확진자가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러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